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다미옥이라는 함흥냉면 집이거든요 뒤쪽이 경동시장 이쪽인가봐요 직접 뽑은 함흥냉면이 5,000원이래요 순한 맛도 있고 매운 맛도 있어요 생생정보 다미옥, 갈비찜, 엉갈비탕, 생등심 오늘 먹을 함흥냉면 되겠습니다 비빔냉면 5,000원, 물냉면 5,000원 다른 메뉴들도 있습니다 국내산 사골로 24시간 우려는 육수만으로 사용합니다 이분이 여기 사장님이신데 면을 직접 뽑나봐요 비빔냉면, 물냉면, 매운냉면, 회냉면 이렇게 있네요 석검냉면은 뭐예요? 회하고 환육 있죠? 고기랑 같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비빔냉면 하나 하고요 물냉면 하나 하고 회냉면 하나 하고 석검냉면 하나 이렇게 4개 주세요 사리는 뭐 2,000원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사리는 부족하면요 아 부족하면요? 사리가 모자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리를 하나 더 주세요 어떤 사리인지 그냥 사리요 비빔 사리 예 비빔 사리 물 사리가 아니고 예 예 해냉면, 석검냉면, 비빔냉면, 물냉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리 2,000원 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냉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배에 간다 배에 간다 자막이 분홍 너무 맛있어 고 sent이 우선 ida 이다 오 음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면발이 약간 식감이 좀 있다고 그래야 되나? 국물도 되게 엄청 맛도 느껴지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함양냉면이거든요 이 선생님은 그러니까 요소스 흑불닭 그리고 응 흐흑 흑 흑 아... 아... 굉장히 맛있네... 와... 한복냉면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면발이 진짜 가늘어요 양념이 되게... 뭐라 해야지? 고춧가루의 깔끔한 향이 되게 좋아요 아... 맛있다... 이거 살이 추가한 거거든요? 2,000원? 2,000원 추가했는데도 되게 많이 주시네 보습 sinners 이렇게 anlam각하네요... 고춧가루 맛있다 냉면이 근데 면발이 가늘어서 불어도 뭐 얼마나 불은 거 같지도 않아요 아까 처음에 비빔냉면 먹은 거하고 이거하고 더해서가 아마 곱빼기일 거예요 곱빼기는 2,000원 추가거든요? 맛있다 잘 먹었다 회냉면 먹어볼게요 회냉면 무슨 회예요? 호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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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냉면 맛있는데? 호거회 맛있는데? 호거회 호거회 오.. 맛있다 살짝 매운데 매운 냉면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매운 냉면을 안 시켰어요 맛있다 봉어회 봉어회인데 맛있어요 여기 보면 칠랜산이라고 써있는데 엄청 맛있네 너무 맛있다 와... 석검냉면이거든요? 편육도 들어있고요 홍어회도 들어있어요 편육에다 싸서 먹어볼게요 면을 살짝 불었는데 불으니까 약간 좀 잘 끊어져요 이거 좋네! 잘 끊어져서 좋네 잘 끊어져요 고춧가루 콩어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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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Weg 소금 참고 시원한 거 먹으니까 땀을 많이 안 흘려요 쟤 먹는 거 추천함! 물 냉면 마지막 물 냉면 닭다리 마지막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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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 물냉면도 맛있어요 근데 비빔냉면! 비빔냉면이 함흥냉면이었습니까? 함흥냉면이 훨씬 더 맛있었어요! 엄청 맛있게 오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달걀! 마지막 달걀! 마지막 달걀! 마지막 달걀! 마지막 달걀! 마지막 달걀! 함께 tę hitch 얘 спас! 마지막 달걀! 마지막 달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